형살이 암기하다 잘 모를 때는 방합과 삼합을 넣어서 서로 형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에는 천간에는 합충만 있는데 지지에는 합충은 아까 공부했듯이 6개밖에 없지만 지지의 합에는 아주 다양한 게 많아요. 이 지지의 합에는 육합이 있습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더니 자축오미인해묘술 지은유 사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육합이 있고 두 번째는 삼합이라는 게 삼합 삼합에는 육합에만 암기하면 삼합에는 이러같이 이노술 신자진 사유쪽 해몸이 그래서 제일 앞다리를 찾으면 인신사예요. 인하면 이노술 이노술 신자진 사유축 해몸이 이렇게 무조건 외우세요. 아, 지지에는 육합이 있고 삼합이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삼합은 이렇게 세 개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씩 합쳐도 이합이라고 해서 삼합에 거의 효과가 비슷한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삼합에도 삼합은 이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안개를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러나 무조건 삼합에는 이노술 신자진 사유축 해몸이 이렇게 있다. 또 육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그다음에 방합이라는 게 있어요. 방합 이 방합이라는 것은 한 방향의 합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절, 같은 계절끼리의 합이다. 그래서 이 삼합은 전국과 합이면 방합은 지역적인 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봄 하면 인묘진, 여름 사오미, 가을 신유술, 겨울 해 자축 이게 방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합이라는 게 있는데 동합 이거는 이거는 전국적인 합이면 전국적인 범위라면 방합은 지역적인 합이 되는 거고 동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동네의 합이에요. 동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있죠? 친구. 같은 동료끼리의 친구끼리의 합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자자, 같은, 오오 같은 글자끼리의 합을 우리가 동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합이나 동합은 기존 명리에서는 사용하는데 제가 앞으로 강의할 실전 명리에서는 실전 명리에서는 육합과 삼합을 쓰지 방합이나 동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존 명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전 명리에서는 여기서 사용하는 합이 아닌 다른 합을 두 가지 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 명리에서 쓰는 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마 교재는 그게 제가 만든 교재는 없는데 자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천강과 지지가 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천강과 지지가 합을 한다는 겁니다. 천강끼리의 합이 있고 지지끼리의 합이 있는데 천강과 지지가 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오한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지장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여기에는 기토가 있어요. 기토가. 그래서 이렇게 갑기합한다. 갑기합. 그래서 천강과 지지가 합을 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모가 있어요. 이모.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정화가 있어. 그래서 천강에서 얘기하는 정임합을 했다. 천강과 지지가 합을 했다. 그다음에 병술과 임술이 있는데 술토에는 지장간 속에 신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신합했다. 그래서 사업을 했다. 여기에는 또 술토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죠. 아 정임합했다. 그래서 자업한다. 단지 이럴 경우에는 이 자체로는 자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술토를 와서 진토가 와서 진술충을 한다든가 축토나 미토가 와서 축술형, 술미형 이렇게 형충. 형을 하면 이게 충형을 하면 지지가 지진이 일어나면 뒤집히죠. 뒤집힌다. 뒤집히면 형충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진술충, 이 술토가 충이나 형을 받을 때 신금이 튀어나와서 병신합한다. 또 술토가 형충을 받을 때 이때 여기에 정화가 튀어나와서 정임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술이나 임술일주가 있는데 진이나 축이나 미가 와서 형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뭐 생겨요? 돈 생기는 거예요. 이때 돈 생기는 거예요. 왜?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신금은 재잖아요. 재. 그렇죠? 임일관 중에 정화는 재예요. 재. 그래서 이때 돈 벌었네. 그런데 어떻게 벌었어요? 지장관 속에 있는 돈이니까. 지장관 속에 있는 돈이니까. 암장된 돈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벌었다. 그래서 일가 친척이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용돈 줬다. 용돈.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이외에도 신사나 개사가 또 있어요. 왜? 여기 병화가 있으니까 또 병신합. 여기 무토가 있으니까 무기합. 이렇게 해서 간지가 이렇게 했고. 이외에도 무자, 기회, 정회. 이렇게 아홉 개가 있어요.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래서 무자는 무기합. 여기 갑목이 있으니까 갑기합. 여기 임수가 있으니까 정임합. 이렇게 해서 아홉 개가 있어요. 아홉 개. 그래서 이 자업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오, 임술, 병술, 임술 이렇게 다 외우면 돼요. 추가적으로 암합이라는 게 있어요. 암합. 암합은 세 개가 있는데 묘신, 인축, 오해. 여기에 지지기리도 여기 을목이 있고 여기 경금이 있으니까 을경합. 여기는 갑목이 있고 여기 기토가 있으니까 갑기합. 여기에는 정화가 있고 여기 임수가 있으니까 정임합. 그래서 자합과 암합. 암합도 묘신, 임축, 오해. 이렇게 해서 실전 명예에서는 이와 같이 지지의 합에 쓰이지 않는, 기존 명예에 쓰이지 않는 이렇게 아홉 개와 세 개, 열두 개의 합이 더 추가됐다는 것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쉬었다가 형과 천파해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